잠깐 왔어 뭐가? 왔어 그분이 왔어 이분은 너네 집으로 오면 신호로 보내더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갖고있어 잠깐만요 김치? 아는거야 미쳤어? 가지마 뭐? 가지말라고 약속 너 진짜 이거 놔 너 진짜 세지가 알기라도 하면 상관없어 너 진짜 너 진짜 가지마 내가 그 회계사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줄게 너 너무 쉽게 사랑 얘기를 하는데 너 사랑은 해봤니? 사랑이란건 그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 철옹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라면 라면 꿀겠다 와서 먹어 응 김미도 아직 나가 준비 안 했어? 누나 안단대 그래 뭐? 약국 시도했대 그치 누나? 아 어 갑자기 일이 생기셨대 그래? 팍팍 먹어 미쳤다 미쳤어 방영이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